다리 걸어 뒤돌기 연속 동작 다리 걸어 뒤돌기는 한쪽 다리를 봉에 건 상태에서 뒤쪽의 다리를 봉 위쪽으로 힘차게 차올리며 머리를 뒤로 힘껏 젖혀 회전력을 크게 하여 다시 봉 위로 오를 수 있게 만듭니다. 상체를 뒤로 힘껏 젖히며 다리를 철봉 위로 재빨리 차올리는 동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. 마지막 단계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며 재빨리 상체를 세워야 봉 위에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느린 동작으로 보세요.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기는 하나 성공한다면 그만큼 성취감도 크겠죠?